나 젓갈 또 줘. 아 너였구나. 내 물건 훔쳐 간 새끼. 이 새끼야. 이 새끼니 자랐다. 뭐야. 너였어? 니가 뭔데 이 개쥐새끼야! 내가 개쥐새끼면 너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? 장애인들 속여서 잔인하게 부려먹고 게다가 임금까지 착취하고 감금에 폭행까지 일삼는 너희들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냐? 너 뭐야! 니가 뭔데 이래! 다 큰 어른이 얼굴이 이게 뭐야! 내가 씻겨줄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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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성시켜서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발효고 못 먹는 뷔페라고 한다지. 숙성시켜서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발효하고 싶다.